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은 20일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부에서 보금위 심사를 하면서 박명서 의원은 증포동 도시숲 조성이 사업의 전체 예산 142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현재 증포동 사무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부지 옆에 동사무소 용지를 더 매입해 증포동 사무소를 이전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녹직과 이춘호 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이 아니다라며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명서 의원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지하량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가 상황식으로만 하면 1층으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거를 모니터하고 컴퓨터만 빼는 게니까 이건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우리 십술대는게 많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다 지하식에 가있어요. 기계식이. 기계식은 지하를 가지가지 없어요. 대신에 상황식은 1층으로 한쪽으로 빼서 4대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도 그걸 왜 깨끗하게 나면 아프고 중점적으로 공공시설 부터해서 2층이 전체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먹을 드리고요. 이건 안전형이 안됩니다. 옥살이 전교 측면이 만약에 다 나와서 탬피도라문을 술 먹고 이래서 안전상 이건 고려를 해봐야죠. 저도 부정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탬피도라문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침울을 지고 하시고. 주포동에 이 시점을 조성하는데. 우리 킬리엄 의원까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른만 몇 개부터 지치 능력은 안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 그냥 그.. 지금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되는지. 있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해야 되는지. 이 형은 아니겠군요. 이렇게 되면 도둑이 지치는데. 주인이 봤을때는 옥살 주당이 아직 건축이 안된다기만 알아요. 그렇다면 아예 거기다 굳이 매입을 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뭐냐면. 그냥 옥살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거 크다. 몇 년째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데. 이번 주차를 좀 올려놓은 도둑이 지치는데. 중학교에 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무슨 젊은 사람들도 층이 좀 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지는데. 지금 이 금액은 거의 그냥 천억이 넘어지고. 이제는 이 금액을 따지면. 이 금액은 천억이니까. 지금 시에서 내년엔 다 안되는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편의식사상으로서 도와줬는데. 저랑 생산규. 유지. 만약에 우리가 10년에 2000시 유지가 않으니까 얼마냐. 빨리 이 재원을 얻어 튄다 할거냐. 이런건 참 걱정이에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2여금이 있고. 저희들이 하이닉스로 들어가서 들어오면. 여기가 있는데. 지금 한 2년정도는 안 들어올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로 담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잘 알고 올해 정도면. 연많은 분생은. 적자국은 다르다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적자국 고전하고. 저번 2년을 치여. 수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지보동 분이시고 했는데. 옆에 물을 좀 더 삭복해서. 왜냐면. 주지보동에. 청소하는. 항공공지센터를. 주민해서. 사치인. 저승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번거래. 그. 거기가. 공간이. 너무 힘들어요. 주민동이 바깥에서.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사실. 음면동에 비해서. 이런. 이런. 기회를. 조성하는. 그래서. 한천에. 복지센터를 쳐서. 시민들에. 너무. 지하주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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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탄멸이 아니고 한쪽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비싸기가 무슨 시인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는 아예 그 일대를 아직 건축물이 안 되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 귀에 붙이는 다음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을 같이 지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봤고요 추경이라도 되셔가지고 같이 비행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보공사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번 소방공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지금 기계실은 지하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사항실 말씀 있으셔서 소방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앞으로 안치 공공성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쪽 국방에 의한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주차장 그 건물로 인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부서에 저희가 뭐 이런 공인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가에서 총괄을 해지만 사업 수준은 각 부서에서 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전달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어떤 토지학과나 이런 거를 좀 미래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한 거로 잘 전달해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요? 주제 땅은 일반 땅가 개수에 불타 되어있고 주식시설도가 결정된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익이 되려면 탈투를 매일 탈투를 있는 그런 목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강제선도 없고 강제선은 사업이 아니었지 그래서 그 수용권을 이익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이 확장해서 수용을 해야 될 그 땅에 맞추내시는 게 단골은 7백만원 주차장에서 삽니다 여기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철도청 땅은 쌍가루는 매일 무조건 가야 되겠네 우기천시 차장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중불은 금상도서가 지금 시원세지 현이 지금 맞춥니까? 지금 과장님이 있었을 때 우리 직원들을 희망하는 건가? 우리 시민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인구의 금상도가 시원히 지금 맡아보세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이제 연결해 드리는 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추리의 땅을 추리의 땅 말고 추리의 개수의 땅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그거를 그거를 우리가 사는 거 없을 때 많이 없으세요 아니 아니 이제 우리가 그 충분한 가격을 우리 현실까지다가 규모는 쓸 수 있겠죠 다만 여기는 어... 우리의 국룡으로 이제 다가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 지금 거의 공치시 차장이 매일 수 없지만 그 주위에 일을 했다면 계획들이 지금 공식시 차장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 당연히 아는 게 공식자가 안 탈지 어떤 과장님이 아니... 그 정도의 현실까지 매일 못하겠죠 자... 자... 이 불편의 경우는 금방 수업의 십자가 그렇게 제대로 부딪혀서 건물을 안 치고 건물을 안 치거나 제대로 안 치게 되니까 지금 이건 진출의 경우가 하나에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유기하여서 무슨 유산시가 승부를 하고 화재 같은 그런 것들 이거 화재제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 모든 공원이 진출의 경우가 하나는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그럼 우리 공원에서 지금 이젠만 말씀드리고 우리 주위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나중에 사는 딱 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건물을 주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번에 할 때 공원 부지를 철저히 같이 묶어서 계속 낙동에 가서 하십 번 정도는 낙동 수용은 가게 되잖아요 아... 고객님 저기... 고객님께서 잠깐 이제... 뭐... 이해에... 저하고 이제 이해온 간 분이 갔는데요 어... 지금 거기를 산내려면 도치기 시선거가 기초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각이 된다 그런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양을 하면서 사양을 풀고 사양이기 때문에 사양을 해요 사양이기 때문에 주위가 되었다고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이 되었다고 우리를 살고 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이거죠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깐요 주위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저기... 그렇게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위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위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